강원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됩니다. 정선 태백산 정암사는 정선군과 함께 내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수마노탑 국보 지정 기념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보 제332호 정암사 수마노탑은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 쌓은 모전석탑으로는 부처님 진신사례를 봉환한 유일한 탑이자 석회암으로 만든 세계 유일의 모전석탑으로 보물로 지정된 지 56년 만에 지난달 25일 국보로 승격됐습니다.